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나 큰 화상을 입었던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이 4개월간 치료 끝에 퇴원했습니다. 5일 이들 형제 치료비를 모금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따르면 11살 형 A군이 이날 퇴원할 예정입니다.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에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예정입니다. A군은 따뜻한 하루축을 통해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보고 싶다며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만나서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